매달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로가 좋다 소식지 지난 14일 구로구 곳곳에서 9월 소식지를 장식할 표지촬영이 진행됐는데요. 유쾌한 웃음이 가득했던 표지촬영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매달 구민을 지켜주신 것을 먹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막상으로 오는 날이 남아있는 날이 남아있는 날이 남아있는 날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남아있는 날이 남아있습니다. descent 1, 2, 3 얘들아, 선생님 불러줘. 아, 네. 유다.